에이오 굿수려웠던 아태 하늘 끝까지 빛을 향해 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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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팬 에이씨 반갑습니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저희 B.A.P가 곧 태국을 찾아간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데로 또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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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2018년 6월 23일 GMM 라이브하우스에서 저희 B.A.P가 태국에 계신 베이비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6월이면 기념할 날이 또 있잖아요 대상 감염기다 제 생일? 저는 이맘때쯤이면 항상 태국을 많이 찾아듣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많이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다시 해주세요 제 생일 웨일이잖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2018년 6월 23일 GMM 라이브하우스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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